안녕하세요. 판례공부 어문장님 판변TV의 박판기 변호사입니다. 2021년 12월 1일자 판례공부 형사 공동위험운전과 공동의사사건입니다. 선거일은 2021년 10월 14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8도 10327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형사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지 있으시면 판례공부 어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도로교통과 위반 공동위험행위고요. 검사가 상고를 했는데 검사 말이 맞다 해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건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보면 이렇게 나오십니다. 자동차 등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의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정당사용 없이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항에 위해를 끼치거나 공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경우는 처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동위험운전 행위라고 해서 처벌하게 되는 거죠. 사실광이 이렇습니다. 피구의 일은 남보르기니 운전자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일은 A라는 BMW 차량의 조수석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피고인 일은 조수석이 있던 사람이고 다른 차량의 조수석이 있었고 피고인 일은 남보르기니 운전자였어요. 이 피고인 일이 A, B, C, D, E 5명한테 2016년 7월에 전화로 연락해서 롤링 레이싱이라는 자동차 경주를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어디서 하냐면 인천공항 톨게이트가 지나서 영종도 고속도로 거기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인천공항 톨게이트 쪽으로 만나서 대열 이후로 가다가 피고인 1이 비상등 신호를 켜자마자 일제히 급격히 가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19km 구간을 앞뒤 좌우로 줄지어서 계속 진행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레이싱이니까 추월하는 거죠. 시속 189km에서 200km로 운전합니다. 그랬는데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나는 가정도 있고 그러니까 네가 대신 운전하는 걸로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피고인 2가 대신 나가서 벌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피고인 2는 범인 도피 교사죄로 기소가 다시 됐고요. 벌금 말고 피고인은 공동위험운전으로 기소가 됐는데 공동위험운전 기소가 된 피고인이 만약에 무죄가 되면 피고인 2도 무죄가 되는 거죠. 문제는 이렇습니다. 공동위험운전에서 공동우산을 어떻게 인정할 거냐 그러니까 이제 이러면서 어떤 차량이 출발하면서 야 우리 줄지어서 같이 가서 따라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가는 경우가 공동우산이냐 어떻게 인정할 거냐 근데 여기서는 롤리 레이싱 하기로 해서 토개일과 만날 때까지는 위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신호를 딱 켜니까 이제 서로 급 레이싱이 시작하게 된 거죠.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피고인이 공동운전을 부인할 경우에는 간접사실 또는 저항사실로 증명할 수 있다. 사전공모가 아니라 현장에서 공모하는 것도 포함된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비상등이 딱 켜니까 샥 간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현장에서 공모한 것이다. 피고인 1과 A 그러니까 비닐대차에 대한 운전자죠. 이 A는 평소에 아는 하이였고 전화통화로 토개지에서 합류해서 의랑지 해석장까지 같이 가기로 이야기 했었다. 그리고 피고인 1의 신호에 따라서 급가속으로 해서 2.7kg 구간에서는 189kg 그 다음에 19kg 구간에서는 100kg 현재 초과해서 다녔다. 그리고 피고인 1은 급격히 자기의 가속하면 자기가 속도를 내면 이어서 추월해야 되니까 더 속도를 낼 거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1과 A의 공동우산 인정된다. 공동우산 인정되기 때문에 피고인 1은 공동위험운전 되고 피고인 2도 범인 도피, 방조, 범인 도피죄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사건은 사전연락에서 도로에서 카레이싱 하는 경우에 공동우산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을 대부분 인정한 거죠. 원심을 인정 안 했는데 원심은 공동우산 여부가 불분명해서 무죄가 되는데 대부분은 이 정도면 공동우산 인정된다 라고 해서 인정했죠. 그래서 이거는 위험운전, 이렇게 카레이싱 하는 위험 문제에 대해서 대법원이 적극적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적극적으로. 그래서 공동우산을 넓게 해석하고 그래서 이거는 교통사고에 대한 생명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넓게 인정한 거죠. 그래서 이런 사전연락 해가지고 카레이싱 한 경우.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은 카레이싱에 대해서 처벌을 하긴 했는데 간혹 도로에서 우연히 마주쳐서 카레이싱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들어보니까 속도를 엄청 과속으로 하고 있는데 누가 과속을 하면 얘가 갑자기 어? 저놈도 카레이싱 하는 애네? 그러면서 따라가면서 둘이 경쟁하는 거죠. 이때는 공동의사가 있는지 여부가 불병한데 이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처음에는 공동의사가 없었지만 어느 순간에 가면 어? 얘랑 나랑 레이스 가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 서로 앞지르기를 막 하고 있다면 얘가 과속하면 얘도 과속할 수 있고 도로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경우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된 거죠. 그런데 다만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사전연락을 해서 만났기 때문에 처벌한 거고 사전연락 없이 도로에서 우연히 만나서 카레이싱 하는 경우에는 될지 안 될지는 알 수 없는데 이 판례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어쨌든 도로에서 카레이싱 하게 되면 공동 위험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게 이 판례의 내용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